오늘은 여자들의 비혼 선언이 가치 없는 행동이라는 걸 증명해보겠습니다. 올해로 33살인 유튜버 랄날씨는 과거 원래부터 비혼주의자였다. 결혼은 책임이 따르는데 저는 그런 희생을 할 수 없는 여자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비혼을 추천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그 또한 통제라고 느낄 것 같다는 랄날. 그녀는 대놓고 비혼을 추구하는 유튜버로서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아주 아이돌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 방송이 나올 당시 유튜버 랄날의 이상형 중에 한남은 없다. 라고 말하며 착하고 귀엽고 재밌는 한국 남자는 없다고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을 하고 있었죠. 수많은 여성들은 탈 한국 남자 완전체 언니 화이팅. 별 지읍 같은 비제이들 랄날 눈독 들이는데 역겨워 시발. 이라 말하며 그녀는 FM리스트 비혼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랄날씨는 이번에 혼전임신을 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비혼주의를 외치던 여자인데 결혼을 결심하고 혼전임신으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한다는 놈들이 제일 먼저 간다더니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네요.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여자들의 비혼 선언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께서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비혼주의자로 유명했는데 결혼해버려서 나 같은 찐비혼녀만 조롱받겠네. 비혼주의자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안 간다더니 먼저 간에 이런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말을 하면서 입에 피를 토하며 욕을 하는 우리 덕후하는 아줌마들. 심지어 여성시대에서는 남편의 정보를 스토커마냥 정리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11살 연상에 어쩌구 저쩌구라는 정보를 써가기 시작했죠. 그녀들은 주파수 사주팔자 혈액형 MBTI 같은 미신에 미치는 여자들답게 MBTI가 상극인데 만났다며 뒷담을 하지 않나. 랄랄 비혼이라 이야기하고 다녀서 비혼 이미지 우스워졌다. 11살 연상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거 비혼 우스워지는 꼴이다. 랄랄 인스타 해명문에서 기분 제기하는 부분은 사람은 경험하는 만큼 성장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혼했었다라는 부분 기분 더러워 비혼들은 성장 못하고 넓은 세상 못 보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소리야 라고 말하며 랄랄 씨를 악플로 죽이기 위한 시동을 들응들은 허버허버 웅에웅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F에 많은 여자들이 미쳐날뛰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메가라는 여자들은 결혼 안 한다 하면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하더라 라는 말 반박하는 법 알려줄게. 나는 그래 어쩌고 저쩌고 몬등신 같은 말을 써놓으며 비혼을 모욕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수많은 2016년도의 여성들은 메가래 말에 공감하며 난 진짜 결혼 안 할 거다. 결혼해라 결혼 일찍 할 것 같다 이건 진짜 내 기준 저주다. 라는 말을 하던 우리 여자들. 현 시점 대한민국은 메가리아를 운영하던 운영자까지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고 수많은 여자들은 비혼 생각했다던 여자 선배들 서른되면 왜 혼전임신으로 결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결혼한 여자를 질투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본심은 비혼 여시들 친한 친구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나랑 약속 있었으면서 남편 야근 안 하고 퇴근한다고 약속 취소하는 그런 상황 보면 나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였던 친구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우울해진다 말하죠. 나 비혼인데 결혼 소식 들으면 너무 우울해. 다들 도태되는 나를 두고 떠나는 기분이라 한없이 우울해진다. 다 같이 비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나만 도태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도태되자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녀들의 진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들 나를 두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져서 비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한국 여자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그녀들은 그 마음을 애써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게 눌러진다고 눌러질까요. 여자들의 비혼 선언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소말리아에서 미국에게 관세를 덤핑 씌우겠다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연애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었지만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고. 그녀들의 비혼 선언은 남성들에게 그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하니 말입니다. 한심한 인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비혼을 선언한 여자들은 제발 자신의 신념을 꺾지 말고 비혼을 쭉 이어가주세요.